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모든 노래가 비주얼이야 가운 입으시고 역시 황제 집에 가운 안 입으세요? 집이 추워요 신혼 땐 입지만 또 아파트가 아니라서 추워요 외국 같다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몸 챙기는 거 너무 좋아 프로페셔널이야 큰 애는 이미 다 컸고 작은 애는 이제 한참 학교, 학원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을 뺏기는 나이라 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개인 생활이 더 많아지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지금까지 일어나자마자 바로 주방 신이 나오신 건 주방은 처음인 거예요 역시, 역시 오늘 아침에는 빵을 냅시다 아, 빵도 신발 견과류랑 바이오 계란 주스 온다, 주스 주스 온다 원래 바짝 태워 먹어 허브 소트를 좀 넣고 어머, 우리 집 후라이핀이랑 똑같네 그냥 이런 말을 해요 아, 직접 차려? 직접 다 하시네요? 네, 아침 이제 우리 애 차려주느라고 아, 저거 인간미 있다 저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? 맞아요 저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다 요플레 뚜껑이랑 카스타라 껍질이 제일 맛있어 카스타라 껍질을 다 먹어요? 아니, 저렇게 직접 차려주시면 너무 좋겠 와이프가 일어나는데 남편이 저렇게 다 해줘 봐요 선배님, 저 약간 SNS용 아닌가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, 예리한데 영탁이 아니 아니에요, 저는 뭐든지 저렇게 채로롭게 먹는 습관이 있어요 아니, 이게 미혼반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때요? 좀 보시면서 많이 좀 느껴보세요 미혼반은 혼자 살수록 잘 차려 먹어야지 저건 배워야 돼 제가 기르기를 한 2년 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차려 먹죠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 먹잖아 혼자 먹더라도 좀 나를 위해서 설거지가 늘어나잖아요 아,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또 귀찮으면 술도 쉬지 마세요 좋다, 좋다, 좋다 뭐 그렇게 귀찮으신 거예요 자기 영상 볼 때 이렇게 안 한 거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, 밥 해 먹긴 한데 밥, 밥 해 먹긴 한데 응 나는 진짜 남편이 저렇게 혼자 챙겨 먹으면 너무 좋을 거 같지 않아요? 아, 세상 편에 차려달라고 안 하고? 맞아 아, 재밌다 굿 형수님이 제가 좋아하시겠다 그래 그거, 저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너무 좋아하실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, 그럼 두 사람은 저 정도도 요리 안 해? 말이 맞지 저 정도도 안 해 먹어? 아, 진짜 특이하다 특이해 살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, 칼로리가 그거 바로 치우잖아 네, 저는 바로 치워요 우리 여자들도 사실 저렇게 바로 치우기 힘든데 막 모든 걸 제자리를 갖다 놓는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모르게 제자리에 안 있으면 모르게 제자리에 안 있으면 엄청 야단을 맞았던 말이 맞지 혼자 중얼을 줘, 누구랑 얘기하는데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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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승재 선배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 알아서, 알아서 근데 의외로 이렇게 집안일을 솔선수범해서 하시네 시켜야 할 거 같은데 그거 이미지 시켜야 할 거 같은데 아니요, 저는 완전히 안 그래요 진짜 말 안 듣고 막 그럴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